이야, 최고예요. 깔깔했어요. 처음 하신 것처럼. 진심이 맞았어요. 진솔하다. 진짜 이번에 같이 가면 너무 좋았을 텐데. 너무너무 진짜 영상까지 찍어주셔서 고맙죠. 이거 다 입고 가면 좋아하실 거예요. 박사님 좋아하실 거예요. 먼저 반드시 구민 남편에서 뵙기를 바라면서 우리 건승하라고 박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이미지가 좀 부딪히는 게 있죠. 던질만한 인물이 못 되는 거예요. 대한민국 남편들이 형님을 싫어하는 건 아시죠? 이야, 이런 면이 있었네.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네. 뭐 이래서 싫어하는 거죠. 누군. 진짜 사랑꾼이 누구냐. 어쨌거나 대결이니까 이기고 싶네. 안 뺏긴 자신 일정도 안 늦게. 오늘의 메인 이벤트. 최승화 최표. 진귀한 티샷이에요, 이게. 나쁘도 없고. 비전지도 없대요. 이 투자지.